가수 임영웅이 12일 자정 기준 제31회 하이원 서울가요 대상 4개 부문 팬 투표에서 1위를 기록 중입니다. 대중가요의 활성화를 위해 1990년 첫 개최를 시작으로 올해 31회를 맞는 하이원 서울가요 대상 시상식의 팬 투표의 마감 디데이 4위를 앞두고 진행 중입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아티스트에게 수상의 영광을 안겨주기 위한 팬들의 열정적인 투표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팬 투표의 결과는 본상과 신인상 각 부문상 전세계 모바일 투표 30% 인기상 국내 모바일 투표 100% 한류특별상 해외 모바일 투표 100%의 고스란히 반영됩니다. 특히 지난해 열린 30회 시상식에서 이관왕 인기상과 트로트상을 차지한 임영웅의 팬 투표가 눈에 들어옵니다. 11형 기준 임영웅은 본상, 인기상, 트로트상, OST상 등 4개 부문 후보에서 팬 투표 1위를 기록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트로트 부문도 별빛같은 나의 사랑아 214만이 1562표를 기록하며 현재 전체 투표의 53.87%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 중입니다. 그 뒤를 이찬원, 영탁, 장민호, 김희재가 나란히 뒤를 이었습니다. 팬 투표가 이대로 마감한다면 임영웅은 지난해 2관왕에 이어 올해는 4관왕에 오르게 됩니다. 인기상과 트로트상을 올해도 수상한다면 2년 연속 수상의 영광을 차지하게 되며 특히 작년 처음 신설된 트로트 부문의 유일한 수상자가 됩니다. 지난해 12월 6일부터 시작한 팬 투표는 유플러스 아이돌 라이브 베스트 아티스트상 1월 11일 제외한 모든 부문이 1월 16일 일요일까지 진행됩니다. 팬 투표 100%를 반영해 수상자가 결정되는 유플러스 아이돌 라이브 베스트 아티스트상은 방탄소년단이 최다 득표를 기록하며 가장 먼저 수상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유플러스 아이돌 라이브 베스트 아티스트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26일 1차 팬 투표로 후보를 선정하고 12월 30일부터 1월 10일까지 팬 투표를 진행한 결과 2차 투표에서 방탄소년단이 99만 1035표 전체 38%로 2위 이명웅 94만 79표 전체 36%로 근소하게 앞서며 가장 먼저 수상자로 확정됐습니다. 한편 2021년 가요계를 총결산하는 제31일 하이온 서울가료대상은 김성류, 붐, 서련의 진행으로 오는 1월 23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리며 KBS 조이와 유플러스 아이돌 라이브에서 생방송됩니다. 뉴스 인스타 내용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